잘 잤어요? 엄마는? 엄마는 저기 신속화원 검사하러 약국에 먼저 갔어 오늘 집에 가는 날이잖아 누나야 비행기 타 응 비행기 타고 우리 집에 가는 날이야 근데 가기 전에 신속화원 검사해서 가야 돼 근데 비행기 타면 또 사탕 먹잖아 맞아 사탕 먹을 수 있어 너 사탕 먹고 싶어? 응 비행기 타면 사탕 먹을 수 있어 근데 사진 찍는 거 재밌었어 면지를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어제 아빠 엄마랑 루다랑 셋이 같이 사진 찍는 거 재밌었다고? 응 자 이 사진입니다 우리 여기 오스트리아 사람들 전통 복장인가? 하여튼 그 옷 입고서 우리 사진 찍었지? 루다가 어떻게 자기 전에도 재밌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하여튼 그 후에 먼저 되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홈바이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신속화원검사 민정이랑 저랑만 했구요 루다는 만 6세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둘 다 음성 나왔죠? 네 자 저희는 공항가서 비행기 타고 또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갈겁니다 자 저희는 짤시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계산 중이고 저희는 대기 중이에요 엄마 빨리 와 눕겠다 눕겠다고 저거 탈거야 빨간색 비행기 어 빨간색 비행기 루다 저기서 비행기 장난감 받았지? 어 맞아 맞아 그거야 자 이제 2시간 정도 비행해서 이스탄불로 가는거죠? 2시간 반 타고 2시간 반에 이제 껌이지 뭐 루다 우리는 그치? 이제 이스탄불에서 6시간 버티는게 문제인데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연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있어야 될 수도 있어 아아 어떡해 자 밥이 나왔습니다 루다 무슨 주스 마실거야? 어 어 어 어 어 어 사과주스 사과주스? 알았어 루다 사과주스 주셨다 뭐라고 해야죠? 땡큐 응 오직 가찌하다 짠 짠 안전한 귀국을 위하여 짠 우리가 내 기장에 가야죠 이거 발라다 먹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? 아빠가 그럼 까줄까? 어 엄마가 발라줄게 루다야 아니야 혼자 발라줘요 잘하나 보자 오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엄마가 발라줘야 될 것 같아 루다야 여기 떨어질 거야 어? 엄마가 발라야 돼 어 체리 젠 음 어때? 맛있다 뜨거워 어 자 그럼 저희는 맛있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자 자 자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에 굿바이 우와 날씨 엄청 좋다 우지야 왜? 너 안 어지러워 어? 어 안 어지러워 괜찮아 어 알았어 어 손잡고 타야지 루다야 우지야 나도 손잡다 알았지? 응 우지야 우지야 왜? 오 도착했어 그 봐 도착했잖아 맞아 응 로지 또 어디 있는 거야 한번 찾아 봅시다 네 네 좋아요 가자 빈둥 빈둥 혼자 가면 어떡해 하하하하 우지야 좋아? 편해? 우리가 편해 우리가 아 안 하나 줘야 되니까 너무 편하네 허리가 안 아팠는데 유로 가서 허리가 아파 얘가 하도 안아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스탄불 공항을 둘러볼 거고 우지를 좀 채울 거면 돼 여기서 낮잠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잘 거 같아요 네 자 결국에 잠이 들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김민정님의 전략이었어요 하하 저희는 저희만의 즐거운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잘 잤어 루다 잘 잤어 루다 근데 로지터는 어디 갔지? 로지터 저쪽에 있어 로지터 갈 거야? 응 그 전에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사 왔지 롱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짜잔 이게 뭡니까? 유명한 터키시 딜라이트 어때? 떡 같은 느낌이에요 떡이요? 응 떡 같은 느낌인데 겉에가 달달하고 우리가 피스타치오 맛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스타치오가 씹혀요 견과류가 음 한번 먹어봐라 먹어봐 엄청 맛있을 걸 달달하지? 뭐야 뭐야? 잠이 덜 깨서 잠이 덜 깨서 빗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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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어줘부터 해야지 음 재밌게 놀아 로지야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알았어 재밌게 놀아 루다야 재밌게 놀아 루다야 좋아? 응 아늑해? 주스 엄마 주스 어때 주스 이제 도대체 루팡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하이 하이 인도 루팡님이셔 그러게 하이 언니가 맞아 언니가 아이스크림 물고 있지 뭐야 언니랑 착각할까? 엄마 아이스크림 주문한 오 언니랑 착각한대 3 2 1 옳지 스트로베리 먹으래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여기 뭐가? 색깔이 나와 오 저기 보니까 초콜릿산이야 초콜릿산이 있어 초콜릿산 여기 여기도 여기 하얀색산 있어 오 맞아 신기하다 그치? 우와 신기하다 이거 아기스푼이야? 작은 것 같아 맞아 아기스푼이야 맞아 먹어 맛있게 먹어요 응 루다도 이제 물었어 언니처럼 그렇게 물었어? 응 언니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? 응 루다는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엄마 아빠는 점점 먹으러 가야겠다 한국 같은데? 서로 지금 감자튀김 경제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응 속도가 빨라지고 제가 3,4개씩 집어먹으니까 루다도 막 2개씩 집어먹더라고요 맛있어 루다? 네 며칠 머리도 좋은게 감자튀김부터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루다꺼 자기꺼 건들지도 않고 하하하 뭐야 2개씩 먹어 한 번에 한 번에 하나씩 먹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양손 양손수게까지? 한 손만 쓰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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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얘기는 들리지도 않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자튀김 다 먹으니까 이걸 공격해야겠다 나는 이거 먹어야지 나 이거 먹어야지 하하하하 나중에 이거 먹어야지 마지막까지 알차게 하하하하 다 먹겠다 완성 자 이제 그러면 빨리빨리 치킨을 먹읍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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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알았어 linjoen Two Kindness witnessed chief 하하하 빨리 기념 구매 레이미 구매 구매 여기다 열어봐 있어 없어? 있어 밖에 잘 있어? 응 이거? 이거 맞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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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거야? 이거 우리 구두라고 한거야 나 손잡아 사람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비행이네요 아 그러게요 비행기고 기차고 엄청 많이 탔어 이번 여행 동안 그러니까 루다가 잘 타준 게 정말 고마워 몇 시간 비행이지? 10시간? 그 정도 돼요 여기 파란색 빨간색이랑 노... 노산색이랑 이거봐 어 봤어 가 이렇게 가 하나하나 상대해주면 끝도 없어 자 여기 있어 좋겠네요 또 사탕 얻어서 나 파란 거 먹어야지 노다 파란색이라고? 어 그래? 알았어 맛있게 먹어 아빤 모른데? 아빤 안 먹어도 돼 노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어? 뭐해 집에? 어 자 지금 여기가 8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지금이 10시 40분 2시간 지났어요 밥 먹고 이제 노다는 여기서 이렇게 잡니다 우리도 다 이자 응 노다도 잘 자 서울에서 봐요 턱적적적 아이고 잘 잤어 아이고 잘 잤어 아이고 잘 잤어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자 해보지 집에 갔다가 PCI 검사하러 가야 되죠? 바로 네 맞아요 오우 습해 와 날씨 봐 아 비가 오니까 더 습하네 그러면 집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자 문 열어세요 킥보드도 있습니다 응 우리 킥보드도 있죠 왜 이렇게 시원하냐 집이 설마 뭐 틀어놓고 간 거 아니지? 에어컨 틀어놓고 갔어 어? 진짜? 어 에어컨 터졌고 어떤 거 하하하하 망했다 전기세포탄 어떡해 어디? 거실에어컨 켜져있었어 루다야 여기 에어컨 봐봐 지금 불 들어와 있잖아 뚱 망했다 어쩐지 왜 이렇게 시원하냐 했어 하하하하 우리 한 달 동안 에어컨 이제 금지 아 이런 일이 생기네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에어컨 두고나게 하세요 아 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루다도 어 그릉그릉그릉이해 엄마 그릉그리는 거 아니야 접수하는 거야 그릉그릉 alley 다 해봅시다 조금 아프세요 끊었습니다 하하하하 아 너무 잘하네 잘했어 하하하하 잘했어 최고! 너무 잘했어 일단은 비타민 줘야 돼 어 아빠가 줄게 비타민 너무 잘했어 누다 깜짝 놀랐다 아빠가 이럴 줄 알고 사탕을 갖고 왔지롱 비타민보다 더 맛있는 사탕이다 그치? 옳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일단 차로 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럽여행 진짜 잘 마쳤고 잘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 PCR 검사만 나오면은 진짜 완벽하게 다 끝날 거 같아 자 이렇게 저희의 첫 유럽여행 루다의 첫 해외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우리 같이 노래 불러볼까? 아빠는 자다 아기 티라노 응 이루나씨 아빠 아기 티라노 불러주세요 이거? 응 아기 티라노 아니야 아빠 아기 티라노 듣고 싶은데 오옹 다! 이제 아빠 타대! 아니야! 누다가 불러줘! 아빠도 누게 불러! 몇 점 나왔어? 와! 999점! 화이팅!